한 명 더, 한 명 더. 한 명 더. 부치고 계십니까? 지지자들이 방결교표하신 분들을 표출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방결교통하실 것인가요? 여러분, 여러분. 급식보통장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는지 관심과 주시고 우리 사회 노동환경 개선에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 이재명을 잡느냐 못 잡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우리 물가도 잡고 경제도 개선하고 사람들의 삶도 더 낮게 만든 문제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